제가 먼저 쓰는 게 맞아요 첫 급장은 차차님 먼저 쓰고 그 다음 급장은 내가 쓰고 용이님이 먼저 쓰면 뒤가 없기 때문에 응 뒤가 없어요 내가 쓰면 뒤가 없어요 뒤가 없어요 저 그냥 말라 죽을 수도 있고 그냥 뒤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제가 어떻게든 먼저 쓰고 어떻게든 뭘 해야 돼 도망을 가든 살려주든 오케이 절 들어왔고 뒤에 뒤에 도적 극장 오케이 됐고 용수 극장 양변 양변 들어와야죠 양변 들어왔어 짧은 거 괜찮아 도적한테 붙였거든요 저 도적한테 붙였어요 도적한테 붙였어 도적 패박 소멸 탔는데 바로 안 걸리네 오케이 양변 해제 했어요 오케이 양변 이건 해제 안 해도 돼 법사 실드 법사한테 붙었고 저 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됐어요 정신고리 들어왔어 내가 급장이 있잖아 아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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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요 양변 이거 붙였거든 양변 양변 팔아 지워졌고 이거는 도적 죽었죠 뭐 못하죠 가요 내가 급장이 있었잖아 아 이게 뒤가 있는 싸움이죠 이게 이게 그렇지 한번 있긴 했는데 저는 킬각이 보였거든요 한번 있었어요 한번 근데 그때 폭망 들어왔어요 그럼 반가웠지 스톱 여기 있어 오케이 양변 급각 양변 급각 어춤 어춤 됐어요 법사 실드 얼음질 서류구리 서류구리 법사 다 지웠고 법사 다 지웠어요 시돌 시돌 지웠어 시돌 지웠어 얼방 얼방 나왔고요 저 아직 급장 있어요 얼방 끝 오케이 망원 요영수 뭐 됐어 죽여 죽였어 짠 영원형수 기습 환영 회피 지멍역경 얼음 회피 회오리 회피 끝 실명 이번엔 위험해 이번엔 위험해 이번엔 위험해 이번엔 위험해 이번엔 위험해 이번엔 위험해 위험해 오후 어 drummer 쨋 쨋 는 나이스 뭐지 어떻게 이긴거지 그냥 극장 나누서면 이긴거지 자 첫 극장은 티차님 반대 반대 그래도 글로 달려가 아마 이쪽이나 이쪽에서 올 것 같은데 시비 깔았고 오케이 나왔어요 양변 이거 맞아 이거 맞을게 3 1 급가 나왔고 도적한테 붙였어요 도적한테 붙였어 도적한테 붙였어 그냥 아니요 시도 니가 나한테 딜하겠다고? 미쳐가지고 양변 어? 못 풀어주는데? 나 지금 디적 여기 아 죽어가는데 도적 죽어가는데? 도적해봐요 거기 있잖아 양변 도적 이제 나올 수가 없어 자 나왔고 됐어 죽여봐요 못 죽이나? 양변 도적하고 있어 아 이거는 버스 탔어요 제가 버스 탔어요 고맙습니다